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먼저 삼배 올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광팬이고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주말 재방송까지 봅니다 저는 41세 전북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절에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 인해 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봄 유튜브로 법륜스님 보다가 광우 스님을 알게 되었고 삼보에 귀한다는 말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을 알게 된 후부터 약간의 공부라고 하긴 킥킥 절에 가면 부처님의 수인으로 아미타 부처님인지 보현 문수 지장 보살님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절에 가면 더 더 자세히 보고 한편으로 누가 알려줬으면 바람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6월부터 집에서 108배 했어요 참외기도 가족기도 보살님께서 집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잡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키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보살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108배 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문이 답답하죠 집에선 천수경 반야심경은 잘 독성해요 스님의 의견 말씀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죠 뜬금없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잡귀신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좀 무서워서 집에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될까요?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제 질문 답답하죠? 이렇게 나왔죠?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막 분노가 생겨요 어쨌거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모르면 질문해야죠 근데 저희 소나무 프로를 보면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 집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많이 나와요 절대 잡귀신 안 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잡귀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2600년 동안 사실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지의 나라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기존에 있었던 민속 고유 종교하고 이렇게 스팝되는 서로 섞여서 합해지는 스팝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말은 불교인데 한국 불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무속 종교적인 무속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심지어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족 종교, 민속 종교의 가르침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 당부드리는 게 우리 불자로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금강경을 밤에 독송하는데 어떤 분이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뭔 소리야? BTN에서 밤늦게 금강경 틀어주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금강경을 밤에 기도하면 안 되면 BTN에서 왜 밤에 금강경을 틀어주겠어요? 밤에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안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언제든 부처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부처님 경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해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갈까요? 남쪽을 보고 서쪽을 볼 거예요 북쪽을 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동서남부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지 꼭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의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어떤 아르마리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하신 분들이 꿈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항상 꿈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꿈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스님 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내가 뭐 해몽 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봐도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돼요 이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중국에 100여 년 전에 인광대사라는 연부를 평생 동안 수행해 오셨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불하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불을 끊기지 말라라 항상 연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대신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는 소리 내지는 말아라 소리 내서 연불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계속 연불해라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는데 더러운 대소변 보면서 부처님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우 더러운 거 대소변을 보면서 날 불러? 어우 염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고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우리 번뇌가 만든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어떤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불하는 그 연불을 신행하는 불자가 연불을 하면 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이 연불을 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데서는 연불하고 더러운 데서는 연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소중한 질문을 해주신 우리 그 불자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집에서 오히려 기도해라 절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절에서 기도하면 땡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전의 근거로 둬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보사를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관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절에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절에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에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사찰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신도분이 새로 오신 신도분이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데 절에 못 나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신 할머니 보살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엄청 잔소리 한대요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스님하고 가르쳐준 거고 다르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업이다 그분들의 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내 주위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반드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처님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불자로서의 생활습관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여자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보살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기도 이야기, 불교 이야기, 가피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점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기도도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화계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저한테 직접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 앞잇발에 딱 하고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윗몸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이빨을 빼지 말고 최대한 이빨을 보존한 상태에서 염증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멀쩡한 생리 뽑지 말고 최대한 원래 치아를 우리가 지킨 상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자 해서 염증 치료를 받았답니다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더럽게 안 낫더래요 더럽게 안 낫더래요 염증 치료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근데 더럽게 아프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원래 치과 신경치료가 막 아프잖아요 더럽게 아픈데 더럽게 안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나중에는 입술을 뒤집어가지고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시술까지 받았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받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 보샘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문득 소나무에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거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전생의 업이 두꺼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법문을 듣고 셀법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업이 두꺼운가 봐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면서도 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업장이 좀 두꺼운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하는 건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을 듣고서 개뻥! 막 이러고 뻥치고 있네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찢는 사람들은 업장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도가 안 돼 민폐나 안 끼치면 좋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관생보살 관생보살 부른데 남편이 질색을 하더래요 평소에 저래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관생보살 하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소나무를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소나무 방송에서 가끔씩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에는 연불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공덕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래서 휴대폰에다 관생보살 연불전근을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생보살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들 보면 어 저 인간 왜 그래? 어 별꼴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관생보살이 이제 습관이 돼서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된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관생보살 그런 마음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연불을 계속 들었대요 집에서도 계속 연불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그냥 임플란트 합시다 염증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안 낫더래요 의사선생들은 막 당황하고 막 너무 그 의사선은 막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게 해드릴게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도 아 괜히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막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래요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잇몸에 또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대요 뼈 이식 수술하는 게 이식이 시술에 있다면서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것까지 다 받고 임플란트 하기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무사를 계속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자 꿈을 꿨어요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꿈을 꿔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뭐가 꿈에서 여기가 간질간질거리더래요 잇몸이 간질간질거려서 뭐지? 계속 뭐가 간질간질거려서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까가지고 잇몸 간질건데 봤더니 뭐 허연 게 꿈틀꿈틀거리더래요 허연 게 꿈틀꿈틀거려서 뭐가 뽁 하고 나오는데 허연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잇몸 염증나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러가지고 그분이 벌레를 싫어한대요 뭐 누군 벌레 좋아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퍽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우리가 기도가피 받기 전에 가피 받을 때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이 되더라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시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술이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누워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라? 이러더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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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나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염증이 나왔대요 염증이 나왔대요 염증이 하다하다 레이저로 지지고 잇몸까지 다 마지막이라고 방법이라고 잇몸까지 다 뒤집어놨는데 해도 해도 안 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는데 염증이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의사도 어리둥절 그리고 자기도 어리둥절 그날은 어리굴저 먹었대요 하도 어리굴저 어리굴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잇몸이 나왔답니다 그 보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틈틈이 관세음보사 연불 그 소리만 열심히 들은 것뿐이 없고 딱히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방송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우면 효과를 좀 더디게 본다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공덕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할 얘기가 하나 생겨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불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뭐 퇴근 이렇게 출퇴근 시간 합치면 왕복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된대요 집에 왔다가 퇴근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밖에 있으니까 또 집에 오면 기진맥진 하잖아요 어쨌든 회식할 때도 있고 또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이어폰을 탁 껴놓고 연부를 듣는데 계속 연부를 이렇게 연부를 탁 듣다가 또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은 계속 연부를 듣는 거잖아요 한 시간 이상은 근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어떤 가피 은은한 가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의 우리 불자들은 생활의 짜투리 시간에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틈틈이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뭐 남는 시간에 틈틈이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은은한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직접 얘기해 주신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연세가 75 정도 되시는 보살님이신데 근데 이제 뭐 아들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약 20년 전쯤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답니다 작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20년 전이며 20 몇 년 전이며 지금보다도 좀 군 생활이 척박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서 이 아들이 막 징징거리더래요 엄마 어떻게 그때 이제 애잖아요 스무살 스물한 살 군대 가면 못된 고참들 만나면 막 3년 동안 고생한다는데 나 어떻게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줄게 괜찮아 하고 이제 그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훈련소에 갔대요 근데 그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군대 제대한지 오래돼서 그 당시에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6주 훈련을 받으며 6주 맞나요? 네 맞죠 네 고맙습니다 4중간 6주가 헷갈려 논산? 아 논산?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주 훈련을 마치면 예 가족들 면회한 뒤에 자대배치 받아왔었나? 예 맞군요 그러니까 6주 훈련 딱 마치면 가족들이 와서 면회하고 면회하고 이제 각자 자대배치를 받았대요 뭐 후방으로도 가고 전방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제 6주 훈련에 이제 6주 훈련 동안 어머님께서 보살님께서 관생보사를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연불 관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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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훈련이 끝날 때쯤에 어느 날 이제 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누가 쓱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근데 모습은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 앞에 쑥 나타나더니 자기 눈앞에 손이 쑥 나오더래요 손이 손 처음 봐요? 손이 쑥 나오더니 뭘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자기 코앞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사라지더래요 환상으로 환상이죠 뭘 놓고 사라져서 뭔가 하고 봤더니 마늘 한쪽을 놓고 사라지더래요 마늘 한쪽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마늘 한쪽을 딱 방바닥에 놓고 그럼 마늘 한쪽 뭐야 마늘 한쪽이 뭐 마늘 한쪽이 뭔 쑥 드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마늘? 마늘? 왜 마늘이 왜 내가 이걸 기도하다가 왜 봤지? 근데 너무 생생하게 봤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육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면회를 갔답니다 면회를 갔는데 면회 가는 날 차 안에서도 그 염주 있잖아요 그 누란색 그 염주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관산무새 계속 불렀대요 우리 아들 군생활 편하게 자대배치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관산무새 불렀는데 또 순간 환상을 보셨대요 뭘 그렇게 자주 봐 환상 속에 그대도 아니고 환상을 보셨는데 염주를 돌리다가 여기서 뭐가 메주콩 아시죠? 메주 노란 노란 메주콩 하나가 염주에서 톡 하고 떨어지는 환상을 보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환상으로 그러니까 마늘 한 쪽 메주콩 한 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게 이제 화두처럼 된 거예요 일단 아들하고 만나서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받아 봤더니 엄마 그러니까 아들 이제 공중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떡해 아니 왜 왜 면회가 마치고 나서 낮에 자대에서 장교들이 와서 이제 신입병들을 다들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다 데려갔는데 지금 저녁이 됐는데 자기만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 데려간다고 나 이거 험한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아오지 탕감 농담이고요 나 이거 어떡하냐고 아들 불안한 거예요 혼자만 계속 남아있으니까 또 어디 갈 때 우리 자대배집 할 때 동기하고 한 두 명이라도 같이 가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야 야 야 김성명 재수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또 뒷담화하는 맛도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거기다 걸리면 또 몇 달 맞는 거고 근데 내 동기들 다 갔는데 지금 해가 졌는데 아무도 나 안 데려가 이러니까 엄마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자꾸 불안하게 왜 전화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엄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하고 자대배치 되고 아들한테 전화하고 오고 나서야 드디어 아 마늘 한쪽 매주 하나를 뜻을 알겠더래요 뭐였냐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 자대배치 잘 받았어? 우리 자대배치되면 고참이 야 집에 전화 한번 해라 하고 이렇게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저녁 8시쯤에 그 군용 그 군용 이렇게 차가 하나 싹 와가지고 장교가 와서 야 너 암흑에 누구 너 혼자 남았냐? 어 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까운데 큰 군병원에 갔대요 군병원에 가서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됐는데 딱 아시네 겁나게 편한 자리래요 그렇죠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거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방에서는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귀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뜨거운 오아시스가 흐르고 한겨울에도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도 뜨거운 물 팍팍 쓸 수 있고 그리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큰 훈련 같은 것도 많지 않고 힘든 것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편한 데였대요 뭐라고 하냐면 소위 빽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뭐 고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누구 빽으로 왔냐? 이런 빽이 없으면 못 오는다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겁니다 했더니 고참들이 믿질 않더래요 너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아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했대요 엄마가 웃으면서 고참들이 너 누구 빽으로 왔냐 하며 얘 관생보살 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늘 한 쪽 매주 한 알이 그 아들이 끝까지 혼자 남았잖아요 그 마늘 한 쪽 매주 한 알처럼 혼자만 딱 남다가 좋은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피가 네 아들 끝까지 혼자 남아서 좋은 데 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런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 누구한테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걸 불교 팁에서 소나무를 통해서 그분들 이제 용기를 내고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누구든지 괴로움에 빠진 준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을 통해서 저도 새록새록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는 아니 뭐 맨날 기도만 해 셋째는 이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뭐 절에다가 쌀을 뭐 올린다든가 뭐 초로 올린다든가 뭐 절에 가서 설거지를 좀 한다든가 법당 청소를 한다든가 복을 함께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을 함께 지어야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이신 불자님께서 또 집주해 주신 얘기입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60대 중후반이신 우리 보살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있는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원래 고향이 김천이었답니다 그 김천 직지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네 그냥 한번 가봐요 네 뭐 안 가봤으면 가보면 되지 김천에 직지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자 이게 고향이 그 직지사 근처였는데 30대였대요 당신 30대였을 때 그 김천 직지사에 있는 어느 큰 스님에게 그 이렇게 불심이라고 한자로 불심이라는 그 액자를 하나 받았대요 그래서 액자 표구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자기 방 자는 방에다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불심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액자 표구한 거면 또 이제 무겁잖아요 그 밑에서 20일 정도를 잤대요 20일 정도를 이렇게 잤는데 밑에서 한 20일 그 액자를 걸어놓고 20여 일 정도 지났을 때 밤 11시로 기억된대요 그때 30대였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겠죠 그때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귀에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나 크게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렀어서 화대짝 잠에서 깨서 어 이거 뭐지? 뭐지? 하고 뭐 어디서 뭐 뭐 가스가 폭발한 줄 알고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밖에서 불 났는 줄 알고 근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 왜 뻥 소리가 왜 났지? 왜 났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잠이 확 달아났으니까 다시 잠들지는 못하고 그 이제 그 액자 밑에서 이제 자기 입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돌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귀에서 뻥 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액자가 벽지가 찢어지면서 뚝 떨어지려고 그러더래요 순간 화대짝 놀라서 그걸 일어나서 딱 막았대요 액자 떨어지는 걸 그리고 그 액자를 이렇게 다시 내려놨는데 어 이거 하다가 액자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거 떨어졌으면 자기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때 뻥 소리 나가지고 잠에서 깨서 이게 왜 소리가 났지? 하고 하다가 액자 떨어진 걸 막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처님 값이었는데 그때 그걸 신기하다 신기하다 가슴에만 품고 그게 어떤 부처님의 값인지 이런 걸 일일이 생각을 못했대요 그리고 한동안 절을 안 다녔대요 계속 절에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 다니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를 이렇게 재밌어서 열심히 보다가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때 30년 전에 액자 사건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게 부처님 값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열심히 내가 절에 다니면서 더 많이 내가 기도정진 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소나무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값이라는 것이 정말 묘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에요 스님 저는 저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저는 그 사고 같은 거 안 막아주고 크게 사고 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업을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대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좀 약할 때에는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걸 미연에 막아버리고 업이 약하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받아야 할 업이 너무 두꺼울 때에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다칠 걸 좀 작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뻔한 걸 크게 다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에 보면 율장이나 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죽진 죽어요 못 피하고 죽진 죽어요 근데 왜 죽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정리해볼게요 업이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약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는 미연에 막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업이 두꺼워가지고 크게 받아야 될 거는 크게 받을 걸 몸이 다친 걸로 작게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죽어야 될 업보가 있었을 때에는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을 때에는 크게 다친 걸로 끝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냥 결국은 죽어버린 거는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할 큰 업이었는데 그 지옥까지 가야 할 업보는 소멸되고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경전에 다 근거가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TV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하면서 일시적인 좋은 일, 나쁜 일에 일에 일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아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겁나 둘러막네 아예 댓글을 못하게 아예 그냥 다 둘러치네 물론 충분히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이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고 다음 생을 꿰뚫어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미혹되어 있어서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가피를 통해서 이 불심을 일으키고 가피를 받고 선억과 공덕을 쌓은 이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효과 있고 누구는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업보가 약하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더디게 볼 뿐입니다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더 크게 받는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의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신의 약하고 의혹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서 실제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면 절에서 막 돈 내라고 요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돈 많이 내야 극락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에서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데 있으면 다니지 마세요 좋은 절 얼마나 많은데 뭐 돈을 내라고 요구해요 뭐 빡세게 기도 기도하다가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무릎이 까져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불자님도 그냥 연불 휴대폰으로 연불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가피 받았잖아요 세상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자기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 이 게으름 자체가 업보고 업장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업보와 업장에 속지 마시고 경전 공부하기 힘들면 불교 TV라도 열심히 보세요 알겠죠? 불교 TV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소나무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또 틈틈이 공덕 짓는다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불보살림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멀리서 불자님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근데 보내주신 편지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조금 줄였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스님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천연불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광우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 광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연불수행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능엄주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가 능엄주가 너무 길어서 다 읽기 힘들 경우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같아 이 구절만이라도 외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같아 능엄주 진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심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라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사찰에서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림께 합장하고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지장보살림 제가 지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녁노을이 붉게 지는 하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어떤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각자 옷장에 넣고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3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3일 동안 저녁노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각자 옥장에서 자신의 옷을 꺼내 입고 버스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옷장을 열었는데 제 옷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둑해지면서 제가 입고 있던 하얀색 옷도 사라지고 나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옷 없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뒤에 옷 없는 벌거벗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007 가방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갖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며 날카로운 칼로 제 등 뒤를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반항하고 도망가려 하자 덩치 큰 사람들이 들어와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께서 평소에 일러주신 주문이 생각났습니다 천지파령 신주경의 핵심 진언인 아그니 이그니 아비라 만에 만다에 이 주문을 외우자 저를 제압하러 온 사람들이 제 옆을 스치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며 저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 밖에 나오니 사방에서 머리 잘린 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다가 순간 어머니가 가르쳐준 능엄주 핵심 진언이 떠올랐습니다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같아 한 번 두 번 외우니 사방에서 외우지마 무너진단 말이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무너지며 저의 몸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니 발밑에 수많은 지옥들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어떡하면 되지 하고 걱정하는데 옆에 지장보살림이 나타나셔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림 뒤를 따라 공중을 날면서 어느덧 산이 보이고 새벽이 밝아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장보살림이 저에게 여기는 지옥의 끝이니 이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림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옥에 너무 많은 중생들이 오니깐 다시는 중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저는 지옥 꿈을 꾸고 난 뒤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능험주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일하느라 바쁠 때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같아라는 핵심 진언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옥 꿈을 꾸고 나서 2, 3년 지난 뒤에 또다시 지옥에 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에 떠 있으면서 지옥을 구경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목소리로 누가 감히 지옥을 마음대로 이동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30미터 정도 되는 거대한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열리며 긴 창을 가진 검은 새 거대한 거인들이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능험주의 핵심 진언인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가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심도 사라짐고 두려움도 사라지더니 양쪽 손에서 황금빛 거대한 빛이 솟아나 거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진언을 다시 외우니 지옥이 붕괴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나 생각해보니 만약 내가 진언을 외우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능험주 진언 수행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림이 너에게 지옥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니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너의 공덕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광호스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불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옥을 두 번이나 갔다 온 생생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능험주 진언 수행을 하면서 현재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광호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편지 잘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더 혹시라신 불심이 깊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능험주라는 그 불교에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예전 소나무에서도 능험주 가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표정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능험주를 능험주가 한 3천 자 정도 돼요 다 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머니가 능험주의 핵심되는 부분 아까 시타타 파트라 그거 있잖아요 비밀함 같아 요거라도 외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외우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불심이 약할 때는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을까? 유내가 있을까? 인과 업보가 정말 있을까? 그래서 지장보살림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꿈에서 이제 지옥을 본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또 이제 지장보살림 만나서 자 내가 여기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여기 다시 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잘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지옥에 갔다 온 그 꿈을 두 번을 생생하게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마음의 의심이 다 사라지시고 지금도 이제 능험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나쁜 짓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정말 인과업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인과업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안 믿으니까 막 던지지 마시고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가 두꺼워서? 업보가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나는 왜 이렇게 업보가 두껍냐 팔자가 싸납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두꺼우면 이번 생 믿음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인과 유내를 믿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생에도 좀 다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부처님의 이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 중에 능음주를 하시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주문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 천수경 있죠? 천수경에 나모라 다나다라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그래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라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요새 광명진환 하는 분들도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성철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성철스님 이후로 능음주를 외우시는 능음주 수행을 하는 불자님들도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는데 이 불자님도 능음주 수행을 하다가 가피를 받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 기도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50대세요 50대의 이제 여성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한 13년 정도가 됐대요 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처음에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외웠대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하다가 이제 금강경이 금강경이 약 한 5천자가 좀 넘을 거예요 5천자가 좀 넘을 텐데 문득 내가 이 금강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5천자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딱 반까지만 외웠대요 딱 반까지만 외웠는데 희한하게 반 이상은 외워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 이상이 외워지지를 않아서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췄대요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추고 이제 그렇게 금강경 외우는 걸 포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능엄주라는 걸 알게 됐대요 아까 말씀드린 능엄주 그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를 알게 됐는데 능엄주를 하도 능엄주가 좋다 하니까 능엄주라 이렇게 딱 있는데 제목 제목 능엄주 제목을 딱 읽고 스타트 아파트라 이렇게 능엄주를 외워나갔는데 순간 머릿속에 별이 보이더래요 뭐 한 대 땡 맞으면 별 보인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환한 별이 보면서 눈앞에서 머릿속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느낌이 환한 빛이 삭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면서 3천자가 넘는 한 3,100자 정도 되나 3천자가 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외웠대요 3일 만에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 능엄주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워요 고마워요 근데 어떡하나 그래 넘어갑시다 능엄주를 3일 만에 다 외웠는데 보통 3일 만에 외우기가 힘들어요 머리 좋다는 분들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보름씩 걸리고 한 대씩 걸리고 어떤 분은 6개월 걸려서 겨우 외운 분도 있고 그래서 3천자가 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저절로 한 방에 싹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능엄주를 열심히 이제 능엄주 기도를 하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신행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전에 일이래요 6개월 전에 갑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다 걸리더래요 뭐가 걸렸냐면 금강경을 외우다가 멈춘 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게 무슨 내 마음의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숙제 우리는 그런 거 안 걸리는데 근데 그건 딱 걸리셨나 봐요 외우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주도 3일 만에 외웠으니까 금강경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금강경을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외우기를 시작했는데 능엄주 금강경을 외워가면서 능엄주 수행을 하다가 신비한 꿈을 3번에 3일 동안 연달아서 연속해서 3번의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첫 번째 꿈은 첫째 날의 꿈은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이렇게 꿈속에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옆에 쓱 오더래요 쓱 와가지고 헌팅? 전화번호 좀 옆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 몸에서 이렇게 털을 하나 뽑더래요 털을 털을 썩 뽑았는데 털이 긴 털이 쑥 빠지더래요 엄청나게 긴 털이 쑥 빠지는 꿈을 꿨대요 첫 번째 꿈을 꿨고 첫째 날에 뒷째 날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눈앞에 저승사자 같은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데 크기가 아파트 5층 높이로 해요 엄청나게 큰 꿈에서 꽉 찰 정도로 아파트 5층 높이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듯 하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점점점점 서쪽 노을을 향해서 싹 사라지더래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쪽 노을로 사라지는 두 번째 꿈을 꿨고 셋째 날의 세 번째 꿈이 자기가 어디 어느 곳에 싹 갔는데 그곳에 하얀색 옷을 입은 하얀색 옷을 입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고 여자 한 명씩 있더래요 남녀 한 명이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멋지게 생긴 이 남녀 이 두 명이 자기를 딱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느냐 하고 막 반가워해주는 꿈을 꿨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연속해서 세 가지 꿈을 꿨는데 놀라운 게 이 보살님이 그 꿈을 꾸기 얼마 전부터 몸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대요 그게 몸에서 자꾸 그 초록색 이물질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몰랐는데 여자 몸에서 초록색 이물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래요 예 그래서 막 몸에서 그 초록색 이물질이 나와서 이거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겠다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꿈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털을 쑥 뽑는 꿈을 꿨다고 했죠 그 꿈을 딱 꾸자마자 그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리액션 좋아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그런 몸에 건강해진 가피를 얻었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대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 사람들 만나서 놀 때 신나게 놀고 집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공허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한 뒤로는 마음의 허전하고 공허한 그 느낌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지금 너무나 자기가 행복하다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어떤 손진구 계열에 가면서 이 물진문명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좀 가볍게 여겨요 야 저기 스님 저 우울증 있어요 나가서 운동해 게으르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근데 이게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 되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TV에 나와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보듬아줘야 된다 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또 신경이 예민해져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나 병자 취급하냐고 또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비싼 도자기를 도자기를 이렇게 다루듯이 조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우울증이 사실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의사 진단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이렇게 의사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되 제 주변에 저한테 실제 해주신 얘기가 우울증 있는 분들이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 스님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할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를 모두 소멸합니다 하면서 이 업장 소멸 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다 잘 다스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도 언젠가는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불명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소나무를 듣고 있으면 잠이 온대요 그런데 그래서 와 이러다가 갑자기 내 이야기가 졸린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런데 잠이 안 올 때 소나무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온대요 소나무 법문 듣고 불명증 나왔던 분이 몇 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소나무 듣고 나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대요 실제로 저거 친하신 불자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올라올 때 뭔가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낀대요 이상한 느낌이 확 올라와서 그게 온몸을 뒤덮는데요 공황장애가 생기려고 할 때 휴대폰을 딱 꺼난대요 뭐 하려고 소나무 보려고 소나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진짜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그렇게 저의 보잘것 없는 부족한 법문인데 그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아우 제가 많이 부족한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공허할 때 우울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능험주 기도를 해가지고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증상이 있던 걸 싹 치유를 하시고 또 마음에 어떤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무거운 병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신 불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근데 하도 소나무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참 이거 우리가 뭐 저기 뭐 그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분이 오신 것처럼 그런 신비한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화개사에서 제가 화개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화개사에 있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에 전화가 온대요 저 소나묵 열심히 듣고 있는데 광우스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방송에서 화개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보면 앞에 프로필에도 현재 화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시나? 그런데 화개사에서 저에게 불교 공부를 배우신 불자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예요 화개사의 신도분께서 저에게 집주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50대예요 50대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닌지는 오래 됐대요 절에 다닌지는 오래 됐는데 솔직히 당신 말로 날라리 불자였대요 그러니까 지도 같은 거 열심히 안 하고 수행 열심히 안 하고 이랬을 때만 절에 갔대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등 달거나 기도 올리거나 절에서 떡 나눠준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해서 떡 먹으려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절에만 다니는 그런 날라리 불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날라리 불자를 불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불자라고 했죠 불자 불자가 아니라 불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지만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지는 않았대요 그다가 몇 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지방에 가고 있었대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대요 몇 년 전에 11월 달 5시가 좀 넘었을 때래요 그게 날이죠 어둑어둑해질 때죠 11월 달 11월 달 오후 5시가 이렇게 넘어갈 때였으니까 그때 어둑어둑해질 때 친구들하고 친구 4명하고 자가용을 타고 지방을 싹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경차였대요 경차 경차는 이제 가볍잖아요 주차에는 용이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차 타고 다리 건나다 태풍 부면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을 타고 쑥 가는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자기가 조수석에 앉아있었대요 조수석 그리고 뒤에는 또 친구 2명이 타고 있고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다가 자기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대요 안전띠를 또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전띠는 무슨 띠? 생명띠 생명띠 다 알잖아 생명띠 그만큼 이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안전띠도 안 메고 친구들하고 왔자 질 거 이래가 가고 있는데 그때 좌회전을 할 때였어요 좌회전을 싹 하는 순간 앞에서 에쿠스가 에쿠스가 질주를 하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좌회전하는 순간 에쿠스가 질주를 해가지고 음주운전이었는지 졸음운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차를 그대로 박살을 낸 거예요 경차니까 경차가 막 뒤집어진 거죠 허공에 떠서 막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는 순간 꽝 하고 뒤집어지는 순간 보살님 머릿속에 딱 한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엄마? 막 이러고 관세혼보살 꽝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관세혼보살이 생각나라 관세혼보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했어도 귀로 들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불자단 타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안 하더라도 절에는 꾸준히 가라 절에 가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스님들 법문은 꾸준히 들어라 알게 모르게 어디에 다 들어간다?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위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오더라? 관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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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나중에 봤는데 차가 처참하게 일그러져버렸대요 완전 폐차 수준이 됐대요 차가 뒤집어져서 관세혼보살 외치다가 순간 의식에 띵 하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저거서 막 삐뽀삐뽀 하면서 구급차가 오고 봤더니 자기는 차 안에 있고 친구들의 창 밖으로 다 튕겨 나갔대요 놀라운 게 정작 안전벨트를 한 자기는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한 자기는 안전벨트 보통 안 하면 조수석에 있으면 튕겨서 나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친구들은 다 밖으로 튕겨서 나가고 그리고 이마에서 뭐가 주르륵하고 피가 흘러내려오더래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래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거기서 그 보살님이 뭐였을까요? 관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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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혼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다 삐뽀삐뽀하고 이제 와서 막 소방수 소방사 소방수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막 오니까 자기가 차 안에서 보고 여기요 들것 좀 갖다주세요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랬더니 살아있어요? 이러더래요 그 얘기가 경험상 아 이 정도 사고면 안에 있는 분 죽었거나 적어도 의식을 잃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저기요 들것 좀 갖다주세요 이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더래요 이거 기적이다 수많은 사고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띠도 안 한 사람이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살아계세요? 의식이 있어요? 하더니 뒷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차 밖에 튕겨져 나간 친구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되게 크게 다쳤대요 되게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목숨은 다 살았으니까 정작 그분은 안전띠를 안 한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그 관세모사를 부른 그분은 머리 몇 반을 꼬매고 왼팔 부러진 것 빼고는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다들 기적이라고 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자기가 진짜 아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전에 절에 다닐 때는 약간 그냥 무늬만 불자였는데 야 정말 부처님 보살님 가피가 있구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느껴지면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신대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말로만 작심삼일 그렇죠 다들 하고 계시죠 예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해 뛸수록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관음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뭐 남편께서 이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이렇게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 막 벌레가 드실드실 거리더래요 집에 막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 하고 벌레를 싹 치워가지고 밖에다 버렸대요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이 갑자기 크게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저랑 다른 신도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소나무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이게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불보살의 가피나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 같은 걸 보면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이미 그런 신비한 가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꼭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체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꼭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꼭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인과업보가 있네 없네 효과가 있네 없네 뻥이네 아니네 개뻥이네 뻥튀기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다함께 업장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안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업장이 두꺼운 걸 녹이는 것도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지도만 지도만에서는 효과가 더디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냥 복 짓는 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인과업보잖아요 인형 과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복을 심어야 돼요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복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 형평껏 복도 많이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마음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서 이와 또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하고 이제 친분이 깊으신 불자님이요 이 불자님이 이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불자님도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기도를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지셨대요 그분께서 이모가 겪으신 일인데 이모가 요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엄청 열심히 하신대요 이제 이모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이죠 사촌이 이번에 수능 기도를 마치고 나서 수능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지금 한창 놀 때잖아요 원서스가 한창 놀 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양평에 양평에 저기 스키를 하러 갔대요 이제 스키 타러 갔는데 양평에 스키를 타고 고날 그 사촌이 양평에 스키 타러 갔을 때 이모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하셨대요 그때 이제 천도제 지내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사촌이 이제 양평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스키를 잘 못 탔다나 봐요 초보자라서 또 이제 초보자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잖아요 또 못 부린다고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데 힘이 붙어가지고 너무 세게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멈추려고 스틱을 움직였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오오오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이렇게 굽혔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어쩔지 못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사람이 무서우면 몸을 움츠리잖아요 몸을 움츠리니까 막 그냥 질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 깨서 좋아요 그래서 막 쭉 내려가다가 그 우리 이렇게 방패 마냥 만들어놓은 벽 있잖아요 스티로폼 벽 있잖아요 거기에 온몸을 부딪혀서 허공으로 떴대요 꽝 하고 부딪혀서 허공으로 떠가지고 그 뒤로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떨어졌대요 꽝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애들하고는 부딪히질 않았대요 네 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전성력으로 내려오다가 거기 벽에 부딪혀서 허공에 떠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뭐 뇌증탕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의사도 보면서 신기하다 희한하다 당신 경험상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저희도 몸 어디 하나는 뿌려준대요 근데 너무나 몸이 멀쩡하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촌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놀란 게 그 사촌이 스케다가 다쳤을 그 시간이 엄마가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했을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이 이모되는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나무를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눈앞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 다쳤을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가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셔라 기도를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라도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을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뿐이다 왜냐하면 요새도 심심찮게 자꾸 상담이 오는 게 내가 이제 그런 상담 그만 좀 해라 몇 번 말씀 들었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상담이 스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넘어졌는데 몸을 다쳤습니다라든가 스님 기도했는데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오신 어느 불자님께서는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을 기도하면서 눈앞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한 그 어떤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와 조언을 생기겠다 했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해도 내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평소에 못됐죠 그러니까 내가 못됐습니다 하면 지장 보살님이 일부러 찢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남편이 잘해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할 말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계속 살면 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보살님이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절로 수월하게 이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사실 모르죠 그래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편하고는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결국 인연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흔쾌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에요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졌겠어요 알게 모르게 입으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정생에 오만 업보를 많이 졌는데 이번 생에 기도 몇 번 했다고 싹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과정들이니까 기도하다가 효과가 있니 없니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니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다느니 이런 마음조차도 그런 자그만 집착조차도 툭 놔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가피가 있음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의 기도 가피에 대한 확신을 이 마음에 깊숙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요새 알겠죠? 이게 유행하거든요 지나가면 불자님들이 알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광우수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스님 법문을 듣고 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법문이 많아 유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법문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말씀을 잘하시어 정말 감사하며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24살에 시집을 와서 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시 아버님께서는 늘 아침 저녁 취침 전까지 금강경을 독경하셨습니다 집이 작아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금강경 독경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가 불에 타 빈 공터로 있는 것을 애석하여 집에 도편수를 불러 의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행 버스를 타시고 대관령 고갯길에서 버스가 바위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부상을 입고 엠브란스에 실려가고 했으나 승객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께서는 아무것도 다치신 데가 없고 어지럽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평소에 무소유를 주장하셨는데 제가 털실로 쇠탈을 짜 입혀드리면 며칠 후 헐벗은 사람이 있어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원도에 다녀오셨는데 소매치기를 당해 예리한 면도칼로 옷을 찢어오셨습니다 저는 살을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오죽 돈이 없어 그랬겠냐고 하시며 그 돈이 남아 가져가 살 것을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두 달 후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님이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 위로 결과부자를 하시고 그 주변에서 천상의 선녀 같은 여인들이 빙 둘러 모시고 파란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작은 점같이 보일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고 태몽보다 더 선명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우스님 법문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월 9일 분당 전자동에 사는 원연희올림 어때 편지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죠 저도 이렇게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시아버님 대신은 거사님께서 저보다도 더 쓰님 같다 사실 이렇게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짜준 털실로 된 옷을 헐벗은 사람한테 이렇게 벗어주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지갑에서 얼마 돈은 줄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화 나야 안 나요 그렇죠 만약에 소매치기 당하면 첫소리부터 이런 C 나오고 비타민 C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거사님 시아버님 되는 거사님께서 그거라도 가져가서 살 거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정말 많이 닦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짧은 편집글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며느리 되시는 보살님께서 꿈을 꿀 때 그 하얀 구름 위에 결과부자 결과부자 참산할 때 다리를 꼬는 것을 결과부자라고 합니다 딱 결과부자를 한 상태에서 주변의 선녀들이 삥 둘러싸이고 하늘 위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것을 딱 보고 아마 이 거사님께서는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셨나 보다 그 경전에 보고 또 우리 불교설화 보면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그 죽은 뒤에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 이 거사님께서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셨나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정말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원년이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닦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닦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내가 닦은 만큼의 공덕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 강원도에 가는 버스를 타셨는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승객들이 다 다치고 앰브란스에 실려가고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자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시아버님께서는 전혀 다친 데도 없으셨고 하다 못해서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어지럼증조차도 느끼질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기적같이 그 사고를 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지 않습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어떤 가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죠 어때요? 그 보문품, 관음경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간만에 대답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셨군요 안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여튼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관음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누구든지 중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일심입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며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관세음보살 보문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간절하게 어떤 경전이든 닦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며 은은한, 나를 보호해주는 은은한 그런 가피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는 평생 지장기도를 하셨답니다 평생 지장기도를 하셔서 지장경을 항상 이렇게 품에다 안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택시가 가다가 우리가 흔히 운전면허 연습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웬만하면 어디 도로에서 트럭 뒤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분께서 길에서 트럭이 앞에 있는데 트럭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트럭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거 있죠 날카로운 큰 철근 같은 걸 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에 트럭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교통사고가 나고 트럭이 부딪히면서 앞에 있는 철근이 뒤로 쫙 밀리면서 유리창을 뚫고 쓴 가슴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뒷자리에 탄 스님 가슴이 희한하게 팍 박혔는데 스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죠 죽었으면 얘기 못하죠 그리고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러면 안 되죠 가슴에 박혔는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냐 가슴에 지장경 책을 안고 있었대요 철근이 어디에 맞은 거예요? 책에 맞았는데 책을 거의 다 뚫었는데 살갗을 안 닦고 책 때문에 사셨대요 미십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그 스님께 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는 책에서 본 내용이고요 스님께서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셨는데 앞에 또 트럭에서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대요 여러분 트럭 뒤에서 운전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먼저 보내든가 해야지 앞에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그거 부딪혔나 피했나 하다가 차가 전복이 됐대요 그래서 스님이 크게 다치셨는데 기적 같은 게 다친 건 다치신 거고 이렇게 차가 뒤집히는 가운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스님께서 참선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차 안에다 항상 참선할 때 쓰는 두꺼운 방석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어디서도 항상 이렇게 참선하시려고 뒷좌석에 방석을 놓고 있었는데 차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좌복이 앞으로 와가지고 부딪혔을 때 스님 머리에 이렇게 좌복이 있더래요 그 좌복이 없으면 머리를 크게 다쳤을 텐데 머리 부딪혔을 때 머리에 뭐가 꼈다? 푹신한 좌복 방석이요 방석 푹신한 방석, 좌복이 머리 사이에 딱 껴가지고 다행히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답니다 이것도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비한 불보살림의 가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사고를 면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좀 신비로운 그런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보살님께서 절을 다니셨을 때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절을 다닐 때는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솔직히 종교에 관심 없는 남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일 마치고 나서 여보 나 절에 갈게요 하면 남편이 짜증을 내시면서 절에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항상 그러셨대요 비아냥거리듯이 절에 가봐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이제 속이 부글불글 끊는데 보살님이 착하셨나 봐요 다른 보살님들 같았으면 뭐? 너 잘되라고 기도하는데 뭐? 이랬을 텐데 보살님이 이제 속이 부글불글 끊는데 여보 절에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과일도 나와? 남편이 아무리 얘기 안 해 실제 절에 다니면 밥 나오지 나물 나오지 절에서 봉사활동 해주면 떡도 주지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무 말 못 하시고 근데 그냥 절에 가는 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절에 가는데 남들 절에 가니까 같이 절에 가고 남들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절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절에 다니다가 거사님,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15톤짜리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셨는데 바야흐로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00년도였대요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인가요? 2000년도에 부산에서 큰 터널 공사를 했대요 부산에서 큰 터널 공사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공사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터널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거 어둡고 좁은 데에서 트럭하고 중장비가 엉키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잘난답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든 공사인데 부산에서 터널 공사할 때 이제 트럭을 운전을 하셨답니다 15톤짜리 덤프트럭을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보살님께서 터널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는 걸 아니까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대요 우리 남편 항상 건강하고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무사 안전이라고 하죠 무사 안전을 항상 발언하면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앞에 이렇게 스님들이 계시더래요 여러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 장삼을 입고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스님들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꿈 속에서 스님들이 자기 보고 막 기도하니까 얼떨결에 자기도 이렇게 합장하고 마주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꿈에서도 꿈 속에서조차도 왜 나를 보고 기도하지? 왜 나를 보고 기도하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여튼 꿈에서 스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 꿈에서 나를 보고 기도를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꿈을 꾸고 난 그날 이제 오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러더래요 나 죽다 살아났어 하니까 부인이 왜? 그러면서 남편이 사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터널 공사였다고 하잖아요 남편분께서 차를 가지고 터널을 들어 공사 현장에 들어갔는데 앞에 막 돌들이 깔려 있더래요 근데 차 타이어가 자꾸 돌을 밟고 가며 펑크가 나며 공사일에 차질이 생기니까 차에서 내리셨대요 돌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대요 돌을 이렇게 치워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돌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그 뒤에 폐라던가 폐로 지게차 같은 거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게차 같은 중장비가 어두우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그 거삼이 엉덩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 거삼이 엎어졌대요 툭 치니까 엎어졌는데 그 위를 이렇게 지게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위를 지나가는 찰나에 하여튼 바퀴 사이가 보이더래요 거기를 그냥 후다닥 굴러서 피했대요 정말 기적같이 찰나의 순간이었죠 아차 싶으면 그냥 근데 그 후진하는 지게차는 어둡고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지 뒤에 사람이 있는지 피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가까스로 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를 듣고 보살님이 그래서 그 꿈을 꾸었구나 꿈에서 스님들이 내 남편 살리려고 꿈에서 기도를 해준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나중에 했겠죠 그 뒤로는 여보 나 절에 갈게 하면 남편이 응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이런대요 그렇죠 참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위급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뭘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우리 불법이 인과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요 사람들이 왜 막 사는 줄 아세요?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고 인과 업보를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 업보를 믿어보세요 다른 사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가져가요 내가 이거 가져가면 언젠가 내가 또 갚아야 되는데 이 인과 업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으면 불교를 수행할 수가 없고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과 업보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죠? 내가 받죠 이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12번의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모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도 당신이 살아가면서 12번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 내가 붙다가 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먼어먼 과거 전생에 이런 이런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걸 받는 것이다 근데 깨달은 자와 우리 중생의 차이는 깨달으신 분들은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고요해요 누가 지은 걸 누가 받는다? 내가 지은 걸 내가 받는 걸 다 꿰뚫어보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우리 중생은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나쁜 짓을 당하면 첫 글자에 뭐가 나와요? C 비타민 C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 동요하는 마음 그런 글자분들 많아요 평생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쁜 일 한 번 딱 생기면 에휴 영험 없네 하고 절에 안 나오는 불자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업은 내가 받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작게 받아야 할 업보는 그냥 받은 듯 안 받은 듯 쓱 스쳐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업보가 소멸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빚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스님이 계셔요 이 비구니스님께서 비구니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신도분께서 직접 겪으신 일화입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40대 초반의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비구니스님 밑에서 생활기도를 이렇게 점검을 받으세요 매일매일 스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 기도 숙제를 내주시면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스님한테 점검받는 그런 불자분이 계시는데 이 젊은 불자분께서 대구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밖에 나갈 때 어느 데 포항을 가시는데 그 대구 포항 쪽 고속도로에 마해 구역이 있대요 교통사고가 엄청 잘나는 마해 구역이 있답니다 그쪽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신답니다 길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대구 포항 고속도로 쪽에 마해 구역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쪽 운전을 하시다가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완전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부셔져버렸대요 그런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더래요 옆에서 차가 부서진 거 본 사람이 아이고 차 안에 탄 사람 어떻게 됐어요 얘 전데요? 에? 진짜? 대박! 이러면서 믿지 않을 정도래요 완전 기적이죠 하다못해 찰과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를 시켰는데도 운전자가 몸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다고 진짜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누구의 값이다? 부처님의 값이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스님 이왕 도와줄 거 조금 더 도와주셔서 차 박살나는 것까지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생들 마음이 이래 도와줘도 도와줘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몸이 더 크게 다칠 뻔한 걸 차가 부서진 걸로 끝났다거나 예를 들어 목이 부러질 뻔한 걸 다리가 부러진 걸로 끝났다거나 이런 자기만의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야 기도하더라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아주 불심이 깊은 젊은 불자님이었는데 뭐요? 이러니까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 절대 금강경 읽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금강경 읽으면 나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다 살다 내가 별 얘기를 다 들어본다고 아니 금강경 독성해가지고 금강경 기도해서 효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어머니께서 누가 금강경 기도가 좋다고 해서 금강경 기도하다가 살다 살다 받아야 할 풍파를 그때 다 받으셨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딱 느끼신 게 아 금강경 기도는 너무 세가지고 금강경 기도 잘못했다고는 신세 망치겠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금강경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술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의 문제지 아 기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분이 금강경 기도 잘못한 것 같다 왜냐? 금강경에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업보가 두꺼워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나쁜 곳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걸로 그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만약에 금강경 기도에서 풍파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수 없는 생 동안 지은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보를 금강경 기도하면서 작게 받고 있구나 내 빚이 녹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금강경 갖고 탓을 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딱 이제 이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여담인데 흔히 지장기도라고 있어요 아시죠? 지장기도 지장경에 보면 지옥 얘기, 귀신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불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장경 기도는 엄청 세기 때문에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지장기도를 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지장기도가 너무 세서 다른 기도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한다 라든가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마장이 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좀 세다 지장기도는 세다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좀 풍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대만, 일본을 통틀어서 그런 얘기는 한국 불교뿐이 없어요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좋아하는 대만이나 중국 불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업장이 빨리 소멸된다 아직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지장경을 기도하든 다른 경을 기도하든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자꾸 마장이 생겨요 그거는 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자기의 문제예요 전생에 업보가 없는 사람은 전생에 닦은 게 많은 사람은 지장경이 아니라 지장경 할아버지경을 외워도 마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뿐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무슨 경전을 하면 세기 때문에 마장이 많고 어떤 경을 하면 편안하고 이런 얘기는 한국 불교뿐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자꾸 부딪히는 게 많고 마장이 많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기도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내 업장이 뭐 하고 있구나? 놓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도 없구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전생에 닦아 놓은 게 많아서 부딪히는 게 별로 없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경전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 경전에서 찾으세요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우리 불자가 닦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전 공부 안 한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약간 민간신앙 같은 거 하는 사람 중에 부처님 경전을 좀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경을 해야 좋고 무슨 경을 하면 안 좋고 이런 거 따지는 거 경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전의 근거에서 반듯하게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물 건너서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세계로 가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대나무의 어느 불자님께서 기적 같은 또 가피를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거사님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름이 사인흥이라는 거사님이세요 대만 분이라서 이름이 좀 어렵죠 사인흥이라는 거사님께서 1965년도에 엄청난 큰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셨답니다 65년도면 한참 전이네요 1965년도에 6월달에 대만이 되게 습하고 더운가 봅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나 봐요 6월달에 퇴근을 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났는데도 해가 떠 있더래요 그리고 막 끈적끈적하고 더우니까 직장 동료들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더우니까 저 해변가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 좀 하자 하더래요 근데 이 거사님이 싫었대요 가기가 싫었대요 촉이 온 거죠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사님께서 나 진짜 좀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분들께서 그러지 말고 잠깐만 좀 시원하게 수영만 한 번 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따라갔대요 가서 이제 해변가에 가서 해변가가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지더래요 해가 지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몸에 이제 슬슬 한기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다 보니까 아 이제 나가야겠다 나가서 이제 해변가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파도에다 이렇게 몸을 좀 맡겼대요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파도에다 몸을 맡겼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파도에 확 밀려가지고 해변가에서 멀찌감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휘저었는데 모래가 안 닿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 놀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저 해안가에 있는 동료들한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러니까 동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대요 이게 위험해요 잘못하면 우리 사람 구하다가 같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동료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데 바람이 이제 해가지고 바람이 세질까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이렇게 모래 발이 모래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으로 아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러다 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밖에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하든지 밧줄이라도 찾아와라 내가 어떻게든 여기 버티고 있겠다 어떻게든 버티겠다 이러니까 이제 직장 동료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먼저 해안가로 갔대요 이제 혼자 이제 바닷물이 혼자 이제 파도 사이에서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속으로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이사하게 됐구나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내가 그때 안 간다니까 이씨 막 이런 생각 괜히 사람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딱 첫 생각이 부모님 생각이 나더래요 아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부인 생각이 나더래요 미안한 감정이 들더래요 아 마누라한테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들다가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절에도 다니고 스님들 법문도 좀 들어야 되는 게 이럴 때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절에 가서 어디서 들은 게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사람이 위급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었나봐요 관세음보살 힘들고 어릴 때 관세음보살 불러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날다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치고 관세음보살 몇 번 외쳤대요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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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익사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상상해봐요 관세음보살 부르다 익사했어 죽었어 죽어서 저승가다 관세음보살 만났어 관세음보살한테 뭐 했어요? A씨는 저분 너무 심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A씨를 해 뭐 하셨어요? 나 죽을 때 뭐 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했을까요? 쏘리? 바빴어 이제 웃자가 한 얘기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기적같이 발끝에 뭐가 단단한 게 딱 지피더래요 순간 속으로 아까는 아무리 발을 휘져도 모래가 안 닿았거든요 이거 웬일이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니까 바닥에 모래같이 바닥 같은 게 딱 닿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꾀를 낸 게 파도가 확 올라오면 몸을 웅크렸대요 몸을 싹 웅크리고 파도가 다시 싹 빠지면 고개를 쏙 내밀어서 숨을 다시 보충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파도에 밀려나가지 않고 계속 버텼대요 그러다 다시 돌아온 직장 동료들의 그런 구조로 결국 거기서 해안가에 무사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탈진해가지고 그날 직장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뻗어버렸대요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완전히 뻗었대요 뻗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오징어 됐다 하죠 바닷가에서 푹 익었다가 완전히 뻗었어 우리가 오징어 됐다 이러잖아요 오징어 좋아하세요? 또 내라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잖아요 오전에 가까스로 그냥 억지로 밥을 먹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마누라가 와 있는 거야 마누라가 딱 와 있는 거야 그러다 부인이 여러분 그 여자는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육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피며 부인이 귀신같이 알아챈다면서요 어? 냄새가 달라 이런 게 있다면서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 경험? 예? 어쨌거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인이 그 다음날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서 어? 어떤 일로 왔어? 당신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 없어? 이러더래요 무슨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좀 부인이 걱정할까 봐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긴 별일 없었어 이상하다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이러더래요 남편이 왜 그래 어디서 무슨 말 들었어? 그런데 남편분께서 직장 동료들한테 신신당부 했대요 부인이나 연세드신 저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을까 오늘 있었더니 우리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어? 왜 무슨 일 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바닷가 갔을 때였겠죠 오후에 집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막 그냥 참을 수 없이 속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방에 들어와서 쉰다 이렇게 자리에 누웠대요 그리고 살짝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에 남편이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야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지 그분이 오셨나 보다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꿈에서 딱 눈에 떴는데 남편이 바닷가에서 허우적 창백한 얼굴로 허우적거리는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놀란 마음에 절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막 법당에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지금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런 어떤 꿈 같은 거 꾸면 이렇게 휴대폰 눌러보면 되잖아요 휴대폰 눌러보고 띠리리 띠리리 그런데 이제 남편은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전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이 아휴 또 노네 놀아 어디 PC방 갔나 보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하겠죠 65년 되면 휴대폰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확인할 때도 없고 뭐 퇴근 후니까 회사에 전화해봤자 남편이 안 받을 거고 그 법당에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막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제발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일정 간단히 보고 불이 났게 직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여보 진짜 별일 없었어? 그 남편분이? 거사님이? 어 아무일 없었어 어 그럼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분께서 우리 같으면 자랑을 뽑던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귀신같은 수영실력으로 내가 뭐 이럴 법도 한데 성격이 그분이 좀 내성적이었나 봐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얘기를 부인한테 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꿈꿨을 때 실은 나 바닷가에서 죽을 뻔했어 관상보사를 몇 번 외쳤는데 기적같이 땀바닥이 발끝에 땀바닥이 느껴지더니 가까스로 버티다가 구조됐어 그 부인도 놀라고 남편도 너무나 신기해하고 그 인연으로 두 분이 이제 절에 본격적으로 절에 다니게 되셨대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하다가 그 관상보사보문품 관음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관음경에 물속에 빠지더라도 관상보사림을 간절하게 외우며 물속에서 관상보사림이 구해주신다라는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이르더래요 그때 내가 모르고 관상보사림을 불렀는데 관상보사림이 정말 도와주셨나 보구나 그리고 열심히 이제 불법 공부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부부의 따님이 출가를 해서 비군이 스님이 되셨대요 진짜 부처님 은혜 제대로 갚은 거죠 그랬던 어느 대만의 그런 거사님 불자님의 아주 아름다운 가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복도 함께 지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내 상황에 닿는 선에서 자꾸 복을 짓고 봉사도 하고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소나무에서 광우스님 셀법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업장이 녹고 있는 거다? 나의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니까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과 업보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example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까지 位 못幸